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평군 환경사업소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신규사업 4개소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국비 32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양평군이 환경사업소에서 2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신규사업 4개소가 확정돼 국비 321억 원 등 도비 및 수계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4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내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인 양서, 서종, 강하, 용문, 삼성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대상 선정을 위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꾸준한 예산 확보를 건의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설계용역비로 미리 반영해 증설을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환경사업소 백승관 소장은 근본 신규사업에 양평읍 양금리에 존재하는 양평분유처리장 이전사업도 함께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 KBPS 박소희